다음 주에 만나요 니가 왜 왜 여긴냐 너 데리러 알려줘도 돼? 니 뱃속에 애 없는 거 내가 꼭 찾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전국구로 좀 돌아야 될 것 같거든 진짜 돌았네 같이 돌래? 나 이 결혼 절대 포기 안 해 나 도망가면 지금 끝까지 쫓아올 거라고 했죠? 그 약속 지켜줄래요? 근데 부산은 왜 가? 아빠 찾으라 이 친구를 만든 정절이 찼습니다 정작 공여자 어? 죄송해요? 잡아! 아무런 목적지 없이 떠돌다가 길을 잃지? 그럼 그건 방황이 아니라 방랑이야 방랑 나랑 같이 방랑자 안되네? 너 같이 말하는 사람한테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? 사이비 아니면 사이비 아랑 같이 방랑 아는 게임 supported 인지 посмотреть י? 아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